안녕하세요 오늘은 1,2,3,5점 직원들 데리고 크리스마스 파티하러 가는 날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일정을 잡는 바람에 선물 준비를 하나도 못해가지고요 게임할 때 쓸 상품들 사러 모레에 가가지고 얼른 사야 됩니다 애지도 불러가지고 애지한테 사은품 사는 거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62명이 넘어요 어휴 머리가 아픕니다 잘 해낼 수 있겠죠 파티를 준비하는 입장인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저희가 어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모든 음식과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조금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아니면 파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서비스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사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식당이 엄청 바빠지거든요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수요일이 예약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이번 달에 한가한 날은 오늘뿐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팍 들어서 제가 급하게 결정해 가지고 오늘로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한 달 남았는데 무슨 파티를 지금 하세요 하는데 보통 크리스마스 파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한 달 전에 미리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 파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12월 보름쯤에 했는데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일을 조금 빨리 마치고 저녁에 파티 시작해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점심 장사 포기하고 저녁 장사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아예 하루 롤러를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레스토랑 문을 닫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선물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티셔츠 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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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물을 채워야 돼서 불필요한 것들은 집에 내리고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애지가 저희 집 왔어요 안녕 애지 오늘 너무 clean 티셔츠 과보 너 왜 여기가 있어? 아아 시크릿 야 핑크핑크 하네 오늘도 핑크핑크 해 기분좋아? 응 야 나는 파티 프리페일 하는 게 카푸이야 레디? 근데 카푸이 필요한 건가요? 1년 1번 가자 가자 애지야 가자 가자 아니 이렇게 가자 가자 와 SM에 점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아동들도 SM에 출입이 되는 것 같고 괜찮네요 돈만 있으면 SM에 식당 자리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문 닫았어요 타이밍인데 지금이 원래는 팬데믹 전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연출이 없으면 SM에 오픈도 잘 못했었어요 지금이 진짜 타이밍인데 다 사? 하하하 넘을 데 없어? 블랙스피스 다 사? 괜찮아 또 사? 그것도 사? 또 사? 아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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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꼴라네 뭔 따오지? 나 꼴라라 뭐 사? 그래 다 사? 다 사 다 사 오늘은 선물이 많아 가지고 지출이 많을 예정이에요 그래 그러면 더 사러 가야 돼 가자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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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언니 뭐지? 네 라바이 카메라 왜? 눈을 붙여야 할 거야 내가 손을 붙여야지 안돼 아 shelf 나 갈 거야 하하하하 rabia 왜 더 행복해? 내 행복함이 안 믿어 말씀해 장난감샵에 왔습니다 직원들 자녀분들 쓸 장난감을 사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싱글 직원들은 조카 선물로도 좋고 세 개 정도는 여기서 사야 될 것 같아요 4만 원인데 이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도 사 내가 봤을 땐 이것은 넘버 원이다 엘렉트릭판이 아닌가 아마 엘렉트릭판이 아닌가 왜냐하면 엘렉트릭판이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지? 이거도 님돗이 봐 님돗이 응 나는 직원들의 마음을 잘 알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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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거랑 비키니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사! 아 패런츠 팔 때는 세임이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 나 보셨다 안녕하세요 트럭 빌려야 될 것 같은데? 니누 오라 그래 아리올라 니누 시세? 어 장면값 샵에서 1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몇 값? 4.790원 4.790원 몇 값? 5.890원 3.864원 12만원 정도 하네요 처음이라서 싼가봐요 휴대폰도 두개 샀습니다 직원들도 이걸 좋아할거에요 쓸 때 써야지 원니 원니월 원타임인데 요거 샀습니다 요거는 대략 하나로 7만원 정도 한거 같고 요거는 한 2만5천원 정도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비싼걸 사주는 이유는 포톤 쓰기 싫어서 그래요 이번에는 장소 빌리는데 돈을 많이 안썼어요 그래서 선물에 조금 힘을 주려고 하는거에요 쇼스 아니면 토이? 스테이 토이? 토이? 아 레디 바빠 레디 바빠 니거 아닌데 쇼핑할때 넌 진짜 좋아하네 넌 진짜 좋아하네 이메일이 안좋아 내가 도와줄게 다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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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하리다 오케라 디자인? 오케라 오케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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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atem 이거 ballENCE tote이 꼬 Monte 이 꼬맹 바탕 하 나한테 그런거 보여주지 말아 자꾸 욕심 생기네 직원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사게 됩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필라를 한번 사야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작은 우리 남자 직원들 이거 여자 직원 이거는 남자 직원 4켤레 샀습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로 정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참아봐요 저 필리핀 사이면서 여기 한번도 안 왔습니다 메뉴가 치킨이랑 립이랑 이런거인데 어제 캔지스가 카사베르데라는 립집 가가지고 못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립이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립이랑 같이 먹으려고 패밀리레스토랑 간것처럼 사진을 찍어 되네요 에지야, it's not expensive food? 네, I'm breakfast 알았어요 유튜브 하니까 와이프가 다 들어주고 좋네 어? 여기는 한국거인 척하는 중국 천냥마트입니다 큰 것들을 샀으니까 여기서 조금 조그만한 선물들을 사서 줘야 될 것 같아요 텀블러도 있네 다 사버려 다 사 다 사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스마트 TV 하나 사러 가려고 했는데 못 살 것 같아요 올해는 스마트 TV 없습니다 아, 지금 산 물건들을 이렇게 필리핀 직원분들이 차에 실어주고 계십니다 또 실고 가서 파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잠시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어디야? 정산을 갈까요? 네, 화이팅! 어디가 오세요? 어, 애프터 리그가 랭킹 어, 네 그럼 그리고 비폴리그는 항상 엑설사이즈 할까요? 네 오케이 안하 랭킹 네, 되겠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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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카메라를 계속 켜고 있으면 오이 겨울에 아 넘어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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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하나 둘 셋 오늘 생방송 한다고 영상 촬영 하나도 못했어요. 아 이거 그냥 영상으로 제작할걸 괜히 생방송을 켰나 싶습니다. 왜냐면 행사는 중간중간에 텀이 있어서 방송으로 보기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다 좋고 밥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 맛있게 먹어라. 53! 네. 항상 15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년도는 이렇게 지나가네요. 30분 후면 여기 정리해야 돼요. 8시까지 쓰기로 해가지고요. 이거는 저희 가게 전통이 아니라 필리핀 전통이에요. 직원들끼리 랜덤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애지, 같이? 너가 내가 말해. 수, 수, 수. 나 지금. 가, 가.. 가! 딸시, 네! 딸시! 딸시, 네! 딸시, 네! 딸시 지금 식겁하고 나갔거든요. 딸시! 왜, 왜, 왜! 그게가 왜. 탄산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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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 전화가 나었어. 내가 전화가 못했어요, 전에. 마치 포 아iously 아시마 아시마 포 거절 알아요 혹시 이런거지? 안전하고 이런거지 그가 뭐지? 뭐지? 안전하고 이런거지? 뭐지? 이거 뭐야? 왜요? 아이으 아이으 달아주신 햄! 햄! 최고야회 왜요? 왜요? 조심히 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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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옅 예웅 예웅 미쳐서 왔는데 자 타고 다녀 이거 아가오일 섭스카이버 기빙기입니다 뭐냐? 아세이 봉 모털? 홀로 아니요 일락 일락 1, 2, 3, GO 1, 2, 3, GO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1, 2, 3, GO 자 런다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에 제가 일적으로 좀 바빠서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서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빨리빨리 피니치하고 가자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5, 2, 3, G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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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